나중에 해안살이 하자 아 으 으 으 으 아 저거 쎄라 5 5 5 으 이거 어떡하지 냄비 으 5 으 으 으 으 으 이씨 말 볼 피 피아이의 이공공이엘 어소어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게 으 으 맛있네 요건 춥지 고등어 저러 가져가 어 고등어 내꺼 이거 이것도 싫어 여보 양념 먹어도 고등어는 따불지 마라 반찬 세팅을 이마 이마 이 정도는 해야 어디가서 밥을 얻어먹기 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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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엔나 야채복음 으 으 으 으 으 어 뭔가 뭐야 뭐 뭐 약간 타서 그런 것 아니야 맛있다 맛있다 세팅만 잘한다고? 아니야 야 콩나물이 안 보이잖아 간장만 먹고 있네 나와 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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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까? 낙도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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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오등어 맛있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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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? 미역. 미역줄거리. 우리는 컵라면인데. 맞아 맞아. 우린 밥이야. 맞아 맞아. 오늘 아침에 빈속이 약을 먹어가지고. 속설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다. 내가 세팅을 잘했잖아. 폰으로 시청하는데 데이터 끄고 와이파이 끼면 요금 안 나가죠? 맞아 맞아. 당연한 거잖아. 아 이빨이는 안 나가죠. 아줌마 티 낼래? 응? 응? 항상 계속 잘 먹었는 중. 왜 우린 이틀 빈속이ổi 더 짝진ué니까? 설교는 몇 가지 정도를 묻는다. 신선한 섬. 수염 깎았다구 그지 미역둘거리에 고추장 내가 먹으면 맛찍이지 응? 우리 2001님이 잘 아는구나 내가 미역둘거리 좋아하거든 야 나와 야 콩나물 콩나물 팍팍 묻었냐 콩나물 비린내 안 나 너무 좋아 콩나물에 비린내가 나야 돼 안 나 진짜 안 나는데 안 나 비린내 콩나물 준비하시고 쏘세요 콩나물 소세지볶음 맛있다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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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니라 나와 나와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다 먹었다 쏘세요 지금 치는 손도 안 대신에 먹어야지 치나물 아까 두 번 먹었어 치나물 좀 안쓰디 안쓰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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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고 있잖아. 얼른 사람을 한 번. 밥 먹고 저거 매질 먹어요. 왜? 뼈 보면 안 돼. 나가. 야기 데려서 그 거야. 내 고등 아니었냐? 안 먹잖아 마지막에 먹으려고 썩 잡아먹는게 어? 엄지 오늘? 오늘 했어요? 여기가 좀 그런 데에요 우리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나와 나오라고 뭐야 이거? 머리카락이야? 고구마주기 되게 맛있네 엄마 줄기? 나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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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까? 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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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 ières 처먹고 앉아있네 나와 이리와 이리와 야 나와봐